다음 턴에 혼내주자 샤쿠 잘 잃은 취향 차이인가요? 요즘 샤쿠를 안쓰는 이유는 환상이 나오고 나서 뽑아쓰는게 훨씬 좋아서 안쓰는건데 아직도 남잖아 가져와 죽이고 4,5,6,7 다 내릴꺼야 에이 흐읗 purge 불기둥이 뭘까 예에에 알고 있는 결과 이거는 아싸 나이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다 쏟아부어서 찾아야 되겠다 거의 2번에 가야될 거의 2마리 대고 빨리 나와 어디갔어 나와 한 마리 나왔고 하나 더 나와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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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4다 24다 이거 이기나? 난 초반에 포기하고 있었는데 반전 이걸로 돌진 2개 나오면 니가 이긴다 잘가라 잘가라 미안하다 하하 가벼운 것부터 마음가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오 4칸 일교 진짜 좋다 하하 하하 일단 때려봐야되겠네 오 야 그 불 가자 자리가 없네 자리 날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 이거 쓰면 안된데 잘못됐네 이거 안썼으면 얘까지 낼 수 있는데 하하 안녕하세요 아 이거 안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거면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어 확정적으로 칼부 없으면 확정적으로 오디링더를 쓸 수 있어 그러네 뱅클 초반사기는 오늘 못썼지만 아까 24까지 했나? 안되지 절개 있어도 이거 이 이 이 만들었어? 웅브라? 안 통한데 여기 진짜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